다음은 아트넷 포럼의 멋진 중년의 고문이신 우리의 멋진 선생님이에요. 선생님이시가 하얀 마이가 어찌나 멋지신지 매일매일 보고 싶은 중독증을 불러일으키는 가수 이규성님의 북평초 사랑과 정이나 죄짓말 두 곡을 청해 듣겠습니다.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 여러분. 이제 화창을 와면 봄날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에 저는 들던 눈물이 하늘맞은 어두워진 나는 얼마나 길 떠나는 우리 아들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에 저는 들던 눈물이 하늘맞은 어두워진 우리 아들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에 저는 들던 눈물이 하늘맞은 우리 아들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에 저는 들던 눈물이 하늘맞은 우리 아들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에 저는 들던 눈물이 하늘맞은 우리 아들 주시옵니다. 이 놀아리 잿마루 boiling 고고 싶어 우리 어머니 고고 싶어 우리 어머니 고고 싶어요 고고 싶어요 소원처럼 고요 퀴즈요 불러봅니다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아무리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기대할 것 같아요 내 잘못이 너무 커서 이렇게 후회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소리쳐 불러봐도 대답이 없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할 것 같아요 내 잘못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렇게 후회를 합니다 아직도 사랑해요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안녕